자 하나 머티디얼즈가 2차 2분기 정도 나왔죠. 우선 매출액이 613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128억 나왔습니다. 매출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종목이에요. 이런게 확실히 주가를 부양시킬 수 있는 재료죠. 문제는 이제 좀 많이 안 나왔어요. 저번 분기에 대비해서. 이게 왜 그러냐면 고객사들도 일단 가동률도 낮아졌고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소모품에 대한 전반이 교체 수요가 확실히 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모품이 좀 확실히 하나 머티디얼즈의 매출원이기도 했는데 우선은 중요한 것은 2분기를 기점으로 밑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올라간다는 얘기가 항상 많이 나오죠. 지금도 이미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래서 이 고객사의 가동률 하락 영향이 분명히 하반기부터 회복되고 이게 실적에 미친 영향들이 분명히 클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얘들이 주력 고객사잖아요. 하나 머티디얼즈가. 이거를 또 가동률을 한 거 봤을 때 2분기가 저점이에요. 3분기부터는 쭉쭉쭉 간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가동률이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모품에 대한 교체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내에서도 이 T1L 장비가 점유율이 확대가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업황에 대한 회복기 이런 게 가속도가 붙게 되면은 2분기 매출액이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3분기부터 플러스 13% 성장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여기서 30% 이상 최소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실적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하나 머티디얼즈의 밸류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 66,000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한 번도 갈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죠. 다운턴을 지나고 있고 실적 부진함에도 밸류 자체가 회복이 되고 그다음에 주가도 상승하고 이런 구간이 이제는 1달러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연간 실적을 좀 2분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주가가 분기 단위 실적 증가 또 2차 상승기도 진입하겠죠. 그러면은 이 옛날에 19년도 20년도 때의 멀티프를 조정하게 되면은 분명히 6만원 7만원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 안 나왔어요. 276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670억이면은 이제 뭐 그렇게 나쁜 성적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영업이익 자체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평가가 됐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24년도 되면은 매출액이 3620억 이렇게 예상됩니다. 내년이. 영업이익이 1100억이면은 이 반도체 쪽 관련 기업이 어떻게 특히 전자 쪽에 IT 쪽이 평균 밸류가 10배도 안 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내년 거 실적을 대충 보면은 하나 머티리얼즈의 주가 성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이게 가장 포인트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차차 또 25년도 되면은 거기 올해 거의 2배 이상 늘어나니까 이러면은 우리가 하나 머티리얼즈를 안 살 수가 없죠. 지금 시가총액이 약 이제 1조를 눈앞에 놔두고 있습니다. 이때랑 지금 이때랑 비교하면은 확실히 24년 실적과 이때 당시 실적이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주가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죠. 지수는 이때가 더 낮아요. 확실히. 지수는 이제 이때가 낮다기보다는 낮은 건 여기지만은 여기는 좀 어떻게 보면 지수가 이 반도체 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다 흘러갔었죠. 그래서 지수로 봤을 때는 비슷한 구간에 또 실적도 얘랑 비슷하지만 분명히 요건에서 이제 박스권이 새로 형성이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매매 전략을 다시 짜면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이제 또 추가 매수는 또 어떻게 어디서 해야 될까. 그리고 비중. 3위일체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또 영상에서 바로 말하면 딱 다들 까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바로 하나 만들어놨어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 머트리얼즈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자료집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를 넣어놨고 또 이제 추가 매수가를 어디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될지. 이제 후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가 수급표를 적어놨거든요. 이 수급이 그대로 붙으면은 여러분들 세력들이 바로 매집하는 시기입니다. 요 때 여러분들 같이 매집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급등 바로 나올 때 같이 타고 올라가겠죠. 이 수급표 때문에라도 이거를 꼭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오픈해줬으니까 여기에 간단하게 하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께 이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정말로 수익은 잘 볼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수행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안 마.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 TV, 매일경제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돈 버는 재미죠.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이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좀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 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제가 8시 40분 정도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여기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자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 되어있죠. 제가 임시인데 티처 림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 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